자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믈리 김성재 선생님입니다. 요즘 이렇게 일부러 지인들과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무려 쉽지가 않죠.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우연하게 지인들과 지나면서 잠깐의 대화 혹은 카톡 이거 많이 하죠 요즘. 이게 하다 보면 서로 간에 정말 공통적으로 많이 나누는 그 말 중에 하나가 정말 예전이 그립다, 일상이 그립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이 소소하게 생각했던 일상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했던가 자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사소하게 생각했던 일상이라는 것 하나하나 최선을 다하면서 산다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예전이 그립다라는 건데 결국 이런 말이 있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뭐 이렇게 방관하면서 적당히 지나가는 그런 말은 절대 아니죠. 자 그런데 얼마 전에 새벽에 이렇게 TV를 잠깐 틀었다가 응답하라의 1994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죠. 예전에 제대로 보지 못해서 소파에 앉아서 쭉 봤습니다. 어쩌다가 그런데 거기에 이제 이런 상황이 나오더군요. 어떤 배우가 신문을 이렇게 딱 들고 가면서 어? 올해는 수능을 한번 보네? 응? 그러더라고요. 아 맞아. 그런 적이 있었지. 이런 적이 있었어요. 1993년으로 기억하는데요. 수능을 1년에 두 번 치렀답니다. 아마 처음 들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1차 수능이 있었고 중반부에 그리고 후반부에 또 2차 수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2차 수능은 패자부활전처럼 그런데 이것이 이제 한 해에 실시되고 나서 이제 다시 폐지가 되고 1년에 한 번 치르는 수능이 됐었는데 뭐 여러 가지 뭐 문제점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중에 제가 기억나는 것은 그 난이도 차이가 너무 심했던 거죠. 뭐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수능을 겪던 친구들 얼마나 이 정말 쇼킹한 사건이었습니까? 갑자기 한 번 보다가 두 번 본대요. 그러더니 다시 또 한 번 본대요. 결국 이제 그러한 기억들로 우리가 이제 자리 잡는 것처럼 이런 생각을 잠깐 들더군요. 아 나중에 한 20년쯤 지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사회의 큰 성인이 되고 나서 응답하라 2020이 나오지 않을까. 정말 이러한 상황도 이러한 참사도 하나의 기억 속으로 들어가면서 잘 견뎌서 구세여라 대한민국 이래서 잘 견디면서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기회에서 제가 다분히 감성적인 말씀을 나누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메시지를 드리고 싶은 것은 학년별로 좀 만날 기회가 많이 없으니까요. 학년별로 선생님의 좀 조언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최근에 이렇게 계약이 연기되고 또 어때요? 여러분도 확보된 시간도 많아졌죠. 그래서 그동안 좀 많이 시간 할애를 못했던 과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많이 좀 투자를 시간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혼자 이렇게 했었는데 우연히 이렇게 몇몇 친구들 수능생들 또 수험생들 수강생들 이렇게 대화를 상담을 나누다 보니까 또 톡으로도 오고 문자로도 오고 그랬는데 오히려 선생님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오히려 과탐을 좀 덜하는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이번 기회에 시간이 확보가 되니까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는 수학 이 수학에 몰빵을 하면서 제대로 한번 수학을 해보자 좋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저라도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데 지금 이 수능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선생님이 경험하고 목격한 이런 상황 또 수능을 한번 준비를 해봤던 친구들은 아마 이걸 좀 많이 느낄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1년의 수능 준비 과정에서 이 과탐이라는 것이 안정성을 갖고 있지 못하면 그러니까 과탐 점수가 들쭉날쭉한다든가 아니면 바닥에서 허우적 된다든가 이렇게 과탐이 불안하면요. 수학이라든가 국어라든가 이런 과목에 몰입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과탐이 딱 준비되지 않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안정성을 유지한다면 뭐 등급을 꼭 얘기하기엔 뭐하지만 뭐 한 2등급 정도 이렇게 좀 유지가 되고 있다면 수학에 몰빵하기 한결 마음이 수월해집니다. 1년의 수능 준비 기간에서 자 그래서 정반대로 생각을 해보는 건 그냥 제한이 아니에요. 실제로 겪었던 사람도 그런 상황이 있을 겁니다. 이 수학의 몰입은 결국 과탐의 안정성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시기에 시간이 확보됐을 때 그냥 뭐 수학하지 말라니 절대 아니죠. 중요한 것이죠. 이렇게 시간이 확보됐을 때 이번 기회에 과탐 자신이 선택한 과목들 물리학이라든가 화학이라든가 생명이라든가 이런 과목들 한번 제대로 이번 기회에 한번 마스터해보는 것 이거는 목표로 삼으시고 자신이 듣고 있는 강의가 있다면 정말 완강 한번 제대로 해보십시오. 뭐 듣는다고 되는 일은 절대 아니겠지만요. 그렇죠? 과탐의 안정성에 비롯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시기에 정말 과탐을 한번 제대로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기라는 명심하길 바라고 절대 미루지 마십시오. 미루면 수능도 내년으로 미뤄집니다. 이러면 절대 안 되겠죠? 그리고요.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변은 이 변을 생산한답니다. 지금 이 시기는 우리가 수능을 준비하면서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상황이죠. 자 이때 보이지 않는 부분에 반전은 분명히 시작되고 있고 그것은 결국은 화를 부를 수도 있고 오히려 성공을 부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면요. 3년 전에 상황 같은 경우에 아마 사상 초유로 뭐 이제는 올해 또 학사 일정이 이렇게 막 미뤄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 수능 연기도 솔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이것이 뭐 좋은 얘기는 절대 아니죠. 그런데 3년 전에 그 또 아픈 기억이죠. 어떤 지진 참사 때문에 그때 아마 일주일이 연기가 됐을 겁니다. 그 일주일이요. 어떤 이에게는 대반전의 성공이 됐고요. 어떤 이에게는 자신도 모르는 추락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도 있었답니다. 이건 겉으로 절대 드러나지가 않죠. 이 일주일한 기간에 순발력이 좋은 고3 수험생들 또 수능 연령인들 중에서 바로 사탐과 과탐에 몰빵한 거죠. 어 일주일 좋아. 오케이. 단기간에 끝낼 수 있는. 오케이. 단기간에 끝낼 수 있는 이라는 것 때문에 미루어왔던 사람들 지금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단기간에 끝낼 수 있다는 생각이 미뤄지고 미뤄지고 미뤄지면서 사람이란 것은 시간을 확보되면 오히려 그 계획된 바를 행하는 것보다 조금 여유를 가지면서 미루게 됩니다. 오히려 여유가 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때 일주일 동안에 정말 탐구 감옥에 몰입해서 상당히 대반전을 이루신 분들이 정말 많고요. 정반대로 그 일주일에 넋놓고 있다가 겨우 정찰이니까 3일 남고 이틀 남고 이런 경우 있었습니다. 저는 실제로 목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변은 이변을 생산한다는 것 우리가 꼭 생각하시고 이 이변을 좋은 이변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물리학 1 같은 경우는요. 커밍순 여러분들 똑똑한 기출과 현명한 수특이 올 겁니다. 올해 선생님의 커리도 약간의 시기상의 조절을 좀 하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상황상 그래서 똑똑한 기출 기대하십시오. 똑똑한 기출이 준비되고 있고요. 그 다음 현명한 수특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이것은 타사 문제집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여러분과 나눌까 계속 고민 중이에요. 분명히 제가 확인할 겁니다. 하여튼 똑똑한 기출과 현명한 수특이 진행될 테니까 이 기간에 정말 제대로 정확히 겉핥기 식으로 적당히 적당히 해왔던 그런 것들을 지금 한번 깃발을 확실히 꼽아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물리학 1에 관한 얘기고요. 자 그 다음 물리학 2 정말 애정을 가지고 있는 물리학 2 여러분들 우리 지금 물리학 2 공부할 시간 특히 다른 과목보다도 2과목 시간 투자에 대해서 상당히 좀 어려움을 많이 겪죠. 또 변변하게 강의라든가 책 같은 것도 서재 많지 않고요. 자 물리학 2도 커리대로 진행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선생님도 지금 열라 촬영 중입니다. 현재 대단원 2단원에 전기 진행됐는데요. 아무래도 이 물리학 2는 4월 달에 제가 물리학 2 퀘스트 따로 해드렸었죠. 그런데 이것이 4월 달에 그 모의고사를 처음으로 치르다 보니까 좀 많이 미룹니다. 또 범위도 절반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러다 보니 절반도 안 되나요? 그런데 이 4월 첫 모의고가 일종의 우리에게는 첫 시험을 치러보는 기회가 되는 이 물리학 2가 5월로 이제 연기가 됐죠. 뭐 3월 학평은 4월로 연기됐고 물리학 2를 처음 보는 4월 모의고사는 5월로 연기가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더 미룰 것 같아. 그거 조심하셔야 돼. 지금 할 수 있을 때 지금 일상의 소중함 나중에 후회하지 않기 바랍니다. 차근차근 진행하시기 바라고 또 물리학 2 수강생들에게 뭐 제가 해드릴 게 없나라는 생각으로 일단 물리학 1과 연계된 부분의 보충을 업로드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이미 업로드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할 거 해야지 이것부터 달려두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물리학 1과 물리학 2의 연계성 상당히 깊기 때문에 또 전혀 다루지 않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한 단원에 연력하기라든가 이런 부분들 연계해서 올려드렸고요. 또 내신과 논술을 준비하신 분들 아무래도 교과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리 2의 예전에서 운동량 보존 지금이 물리학 1의 1차원상의 운동량 보존의 충돌 이 부분으로 편성이 됐는데 예전의 물리 2에서는 평면상에서의 운동한 보존 이 부분이 있었거든요. X, Y 성분 나눠 생각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내신이라든가 이 논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모두 해당 범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 범위에 해당한다기보다 또 학교 선생님께서 내신으로 관련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내신과 논술을 위해서 몇 가지 강의를 제가 편성해드렸습니다. 물론 뭐 지금 중간고사라든가 이런 지필고사를 수행평가로 가고 있겠다라는 그런 말은 하고 있지만요. 그 다음에 또 대학생들을 위해서 이것이 이제 일반 물리학 같은 경우에 약간의 차이가 되는 단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리학 2는 대학생들도 많이 들어요. 일반 물리학 때문에 대학 물리학 그리고 또 전문대학원 입시에서도 물리학이 다뤄지기 때문에 이 물리학 2 모두 함께 수강이 잘 진행되고 있는 그런 강좌 중에 하나인데 뭐 퀴리오프 법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온리 대학생들을 위해서 또 치과라든가 이런 대학원 입시 문항을 위해서 이렇게 함께 편성을 올려드렸습니다. 수능 준비하신 분들은 제목을 써놨어요. 수능생은 수강금지라고 이렇게 물리학 2에게 역시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그런 강좌를 업로드해드렸고요. 그 다음 고2 자 우리 고2 수험생들 그냥 마냥 천진난만하게 지내면 안 됩니다. 이번 기회에 제가 어 이제 한 달 전인가요? 3주 전인가요? 고2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나눴었죠? 최소한 최소한 중간고사 범위까지만이라도 대단원 일단원의 어느 부분 중단원까지만이라도 반드시 마무리해놓고 그리고 학사 일정에 편성돼서 진행해야지 학교 개학이 시작되면 바빠서 공부할 시간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지금 이제 상황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저는 전체적인 커리의 내용은 변동이 없는데 시기 조절을 지금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2 수험생들 같은 경우는 이번 기회에 전 범위를 그냥 마스터 해버리십시오. 네 이번 기회에 그래서 딱 고2 수험생들에게 맞게끔 그런 강자들의 커리가 진행되어 있죠.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예 전 범위를 마스터 해버리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것은 지나가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 순간순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 시기를 극복해내는 것이고요. 대한민국은 그래서 강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수험생들은 더 강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파이팅 하시기 바라고 그냥 넉넉히 앉아계시면 안됩니다. 할 것은 하여야 합니다. 스톱 아니라고 그러죠. 일정지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슬로우 슬로우미디어 그럴 때도 필요한 겁니다. 끝까지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파이팅!